수현 씨, 수현 씨, 수현 씨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잘 알고 잘 할 것 같아요. 나 잘 못해. 뭔 소리야. 야, 데이트 장소를. 어떠한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보지 못한 데이트 장소예요. 어디로 가는 거야, 우리? 일단 절로 가자. 절로 가자. 운명이 이끌리듯이. 일단 안고 치마 입었잖아. 아니, 내 거 하면 돼. 감동 포인트. 구봉 씨가 또 챙겨준다고 자기도 추운데 매트 벗어서 저 두르라고 주더라고요. 귀엽네 생각했어요. 어우, 남자네, 귀엽네 했어요. 좋아한다, 수현 씨. 너무 좋아한다, 들떠있다, 지금. 뭐 잘 모르지, 내가 할게. 나 저는 잘 몰라. 자리로 와서 밤배, 삼배, 밤배. 밤배, 삼배, 밤배 해야 된다고? 밤배가 이거지. 밤배, 삼배, 밤배. 아, 저도 어떻게 보면 법당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. 안 그런 척 하는 게 힘들었어요. 그런 거를 되게 모르는 척 하는 게. 그거 말고는 저는 막 크게 힘든 건 없었어요. 장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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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익숙한데요. 너무 잘하는데. 너무 익숙한데요. 모르는 척은 했지만 몸이 기억하는. 또 다른 체험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다. 아, 우리 아이가, 우리 아이가, 우리 아이가, 지금, 우리 아이가, 우리 아이가 이리와 나이를 감사합니다.